미국에 이어 이번엔 캐나다 상공에서 의심스러운 미확인 물체가 발견됐습니다.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미 공군 소속 F-22 전투기가 출동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이틀 연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일주일 전 미국 본토를 가로질렀던 중국 정찰풍선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. 사업에 이어 이틀 연속에 왔습니다.